감자! 밥그릇 사자 만들면 되지 오늘 뭐 먹을까요?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삼겹살 드시라는 분도 계시고 고양이 안아주면 100개 안 가져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뭐 나한테 일로 와봐 우리 한 번 안아볼까? 두식아? 이러진 않는다고요 카레면 갈리비탕 냉이국 센척 오지네 컨셉이에요 센척 하는 게 밥 여기다 주면 되잖아 너무 낫다고요? 아 되게 까다롭네 정말 아니 생각해보니까 고양이가 먹는 거지 고양이는 낮아도 잘 먹어요 나는 꼭 아 지가 먹을 것도 아니면서 자꾸 지가 먹는 것처럼 너무 낫대 고양이 소화한대 아니 니 위장이나 신경 쓰세요 3년에 대장검사 한 번씩 받으시고요 내일을 가자 5kg짜리인데 너무 오랜만에 들었대 토할 거 같아 어우 요즘 체력이 약해졌네 아니 아니 지금 먹은 게 빵 두 조가리밖에 없는데 지금 유튜브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감사합니다 헐 줌나 귀엽게 생겼다 저 사람 퀵비 좀 줘요 거짓말을 못 하시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너무 잘생긴 거 아님? 어디서 그런 개뻥을 태어나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개뻥을 거짓말하고 진실은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까 쏘신 게 많으니까 언제 먹어 언제 먹어 도대체 금방 별풍선 쏘신 예 감사합니다 아냐 아냐 이게 제대로 못 봐가지고 숫자 있는데도 못 읽냐 왓 마이네임 짜자꾼 밥을 못 먹으면 더 발음이 세요 이거 짜장떡볶이요 예 한 잔다 구울게요 흑흑흑흑흑흑흑 아니야 연기에요 연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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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야 연기 연기 연기에요 물을 좀 추가합니다 불 좀 높일게요 소주 쨍반짜장 삼겹라면 한겹 라면 사람 싱겁게 먹어야 돼요 너무 진하게 먹으면은 제가 진짜 여기 돌아오기까지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자꾸 연기가 들어가서 죽겠네 딱 고추 보여줘 뭘 보여달라고요? 뭘 보여달라고? 미친놈 아니야 뭔 고추를 보여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하나 올려가지고 먹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 원하는 방 마지막으로 다른 건 모르겠고 파김치 최고야 진짜 방송 재밌네요 응원합니다 부러라 면하 제가 티브 타다가 여행을 좀 하고 가가지고 반응이 좀 느려요 먹지 말라고요? 이거 금방 1시간 걸려서 한 건데 이거 식는다 지금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식사... 아 이게 삼겹살 딱딱해져요 선물 냈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 안에 다 먹으면 500개 이걸 3분 안에 어떻게 먹어요 가뜩이나 지금 어금니도 안 좋아가지고 임플란트 하게 생겼는데 3분은 좀 무리고 5분 그래서 4분 합시다 그러면 고양이 안 와주면 100개 안 가져 시킬려고 하지 마세요 뭐 나한테 튀긴 소리가 나면 그때 시작이에요 얘가 떨어지면 자 못 먹겠어 포기할게 아니 안 씹혀 그만 먹어 임마 그만 먹어 임마 아유 감사합니다 안 먹어 개가 쁘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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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거 환타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예요 제가 통이 못 알아가지고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환타가 아니에요 이게 환타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 담아놓은 거예요 오렌지 주스 아 개같은 거 김 다 빠졌네 씨 거짓말하면 지옥 간데요 응 환타야 예예예예예예예 노래라는 말이죠 이 소울과 영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저는 소울하고 영혼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네 똥 나 음 음 음 카카오톡 5 오픈 채티방 그거에서 돈을 받으면 얼마나 버져먹은다고 도대체 내 방까지 와서 그래요?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여기저기서 광고나 때리고 안 줬고 광고비도 안 내고 내가 하다못해 팬클럽 가입이라고 하고 하면 말이라도 안 해 일하고 그런 거 하는데 저런 게 바로 이제 존목질의 최후예요 이제 저러다가 존목질이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기고 저러다가 이제 사람의 이가질로 생기고 법원을 갔다 와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저 시끼가 고등학생이 이런 확 그냥 대가리에 맞박을 갖다 구독으로 밀어버릴까보다 어디서 저런 쓰리기 같은 광고를 뭐 고딩?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회원들에게 회원들은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근 50일 사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,200건이 넘습니다 못된 사람들이 많네 나쁜 사람들이야 금방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었어 자기야가 나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연애상담 가능해? 그냥 혼자 살아 여친을 헤어졌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혼자 사세요 혼자 살아요 왜 왜 자꾸 여친을 헤어졌는데 나한테 물어봐 넌 내 얼굴에 지금 여친구가 있을 거 같아? 염장지르는 거야?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초심을 찾느라고 약간 반말이 태어났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애상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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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